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리뷰하러 기능 정말 마지막이네요. 유로스펙터 4lx 전형적인 pje 제품이구요. 이번에 제가 마지막 오더한 유로스펙터 중에 매장이 한대 남은 제품이구요. 지난번 usa 이어서 정말 마지막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대가 들어왔는데 5대는 뭐 제가 특가로 판매한 것도 있지만 되게 좋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5대가 판매가 됐구요. 지금 보시는 4lx 블랙체리 한대만 매장에 남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lx 모델을 안하고 그 lt 모델을 위주로 한거는 여기에 있었죠 지판 얘가 로즈우드인데 사이티스에서 해방이 되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오더를 했는데 마지막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바툴린이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커스텀 와운딩된 바툴린이 픽업이 들어가 있구요. 보시면 탑도 퀼티드 메이플이 꽤 멋지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의 강호 블랙체리. usa이건 유로제품이건 블랙체리는 전통의 강호 컬러입니다. 그리고 엘더백 그리고 옆에 중간에 왈러 슬라이스가 들어가 있구요. 아마 lx 모델은 제가 유튜브 저희 위락 채널 계산하면서 lx 모델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lt만 해가지고. lt가 안하고 거의 나가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컨트롤은 투 볼륨이에요. 프론트 볼륨 리어 볼륨 그리고 나머지는 온리 부스트 인데 얘는 이제 트래블 얘는 베이스 이렇게 되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만 올려주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볼륨을 좀 작게 해놨는데 다 올린 상태에서 볼륨을 좀 올릴게요. 볼륨이 너무 말도 안되게 작아져 있어서 굉장히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나오구요. 일단 다시 eq를 줄일게요. 이게 지금 아무런 eq도 안걸린거고 이제 트래블 좀 올리고 베이스 좀 올리면 이런 소리가 나오구요. 만약에 트래블 좀 과하게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죠. 프론트만 쓰면 더 나오죠. 네 모든 소리들 잘 나옵니다. 그리고 트랩 소리도 잘 빠져요. 트랩 소리는 정말 파워는 짱입니다. 다른 악기 한때보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톰풍풍 허리가 워낙 출력이 깡패라서 같은 볼륨이 좀 올렸는데도 소리가 진짜 박살을 내네요. 이거 직접 들으시면 정말 죽입니다. 간단한 리뷰를 마칠거구요. 이제는 더 이상 저희에게서 구할 수 없는 나름 레어 아이템이 아닌 그냥 레어한 메모리 판매 제품이 되어 버린 4LX구요. 특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정말 훌륭한 가격. 다시는 국내에서 소비자분이 못 구하는 가격으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